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올려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실은 이 도표를 좀 유심히 봐주실 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도표고요 이 학습 스타일이 이렇게 일사분면 청각학습자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학습 능력이 탁월할까요? 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고등학습 능력인 청각학습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듣고 또 말하는 능력이에요 청각이 발달해 있으신 거예요 집에 가는 거 그래서 애들한테 뭘 설명을 하려면 다 말로 하시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애들은 아직까지 청각이 아시죠? 애들 귀가 막힌 애들 많은 거? 교실에 그런 애들 꽤 있습니다 그런 애들 청각이 아직 열리지를 않았어요 이런 애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시각학습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는 시각보다 오히려 신체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단계에서는 촉각학습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속성이 아이들은 가장 편안해하는 학습이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섞여있는 학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의 학습이 청각에만 의존하면 애들은 여기 애들은 이 시각이나 신체 촉각학습을 고루고루 사용해 주셔야만 선생님 수업이 편안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고등학교에서 절반, 중학교에서 절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애들 중에도 수준이 하인 아이들 일반적인 학습, 어떤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밟을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촉각이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뭔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손 만지고 하는 그런 수업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거기까지 아직 생각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일정연수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